더 좋아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시구를 장원영 씨가 맡아주시겠고요. 시타를 이제 이서 씨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시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서 씨는 시타. 사인권 없이 바로 가는데요. 바스크 벗은 모습만으로도 지금 함성 들리시죠? 방향이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바운드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또 전달이 됐던. 일단 투구 자세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게임 전에 밑에서 연습을 좀 한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요.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완성이 됐던 오늘의 시구 주인공들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